송창희, 조성모, 정동하, 임시완 이들이 뭉친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을 위해 미녀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블랙 팬츠와 화이트 재킷으로 머실낸 취소형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.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대박나시길 바라고요.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요셉 어메이징 파이팅! 프린트가 화려하게 들어간 원피스에 가죽 재킷을 매치한 자체발광 왕빛나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요셉 어메이징 소문에 너무 재밌는 뮤지컬이고 훌륭한 뮤지컬이라고 들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오게 됐고요. 당당함이 더 멋진 그녀 소희현은 블랙 트렌치코트에 핑크로 포인트를 줘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했습니다. 송창희씨 김성현 선배님 초대받고 왔는데요. 오늘 뮤지컬 잘 보고 가겠습니다. 요셉 어메이징 파이팅입니다. 그런가 하면 에일리는 한껏 물오름 미모로 봄향기 물씬 풍기는 여인이 되어 나타났는데요. 꼭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라서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. 즐거운 공연을 기대하면서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녀스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은 오는 4월 11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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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